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, 무슨 일이야. 안녕하세요, 양동 국가대표 김우진입니다. 양동 국가대표 유혜석입니다. 양동 국가대표 김주덕입니다. 세 분이 되시는 양도 금메달리스트다. 박진아, 세 분까지는? 많이 먹을 때는 라면을 6봉 정도까지. 육봉 선생님. 육봉? 마음껏. 코미디 TV에서 사드리겠습니다. 양동스가 최애하는 음식. 짬뽕과 사천. 사천. 맞습니다. 핀란드가 막 엄청 매운 것 같다.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계십니다. 국물, 국물, 굿. 깔끔하네요. 깔끔하네. 칼파란드 이렇게 깔끔하냐? 맞아요. 배추가 들어가서 좀 달달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재석 씨는 뭐 그냥 그릇으로 들어가겠네요. 근데 재석 씨는 정말 짬뽕만 먹으러 왔네? 자, 다음 라운드는 더 맛녀석이 쏩니다 세트입니다. 짜장 아주 훌륭한 소태기구만. 재석 씨야, 오늘 맛있게 먹네. 물 한 방울 없어서 그런지 엄청 꾸덕꾸덕하네요.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상큼하네, 냉채 올라가니까. 냉채가 조합이 좋네요.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먹는데 거침없이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차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존난 60, 70% 근데 마지막에 뭐 또 나올지 몰라. 아, 지금 존중하고 있구나. 뭘 보니까 이게. 카레 인혼 촬영장 2, 73 sto Stevenson 코 advice 리 multi 쇼 탈락 진짜